이 요엘서는 여우와의 나를 경고하고 있어요. 여우와의 나를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당근과 채찍을 줘가면서 말을 훈련시키듯이 환란에 대한 금식과 해결을 통해 받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들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즐겁게 받아야 한다. 그 고난을 즐겁게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 의한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시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는 고난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고난을 통한 축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엘세 1장은 요엘시대에 일어났던 메뚜기 때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메뚜기 때의 재앙 같은 자연재앙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죄의 대가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뛰어넘어서 예비 대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르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다고 아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라고 그래. 뭐 이런 시험에 대한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시험이 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와 같은 이런 시험을 거쳐야 이런 환란이나 재앙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왕에게 열 가지 그 재앙 그 시험을 거친 다음에 가난한 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선지자 요엘은 남유다 왕 8대 왕으로서 요아스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특별히 요해를 별도한 구약의 선지자가 6명이나 요아의 날에 대한 말씀을 경고로 하고 있어요. 아모스, 스바니아, 오바니아, 말라기, 이사야 등이 요아의 날을 요아의 날에 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해결을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법률에서도 말씀한 요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교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아의 날이 무엇인가 요아의 날이 어떤 날인가에 대한 말씀을 1절에서 3절을 하고 있어요. 1절, 3절을 말씀하는데 요아의 날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죄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해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을 최종적인 축복, 보상, 상급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의의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겠지만 또 그전에 죄와 싸우는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남유다에게 임한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코로나 또 바이러스와 같은 이 재앙으로 전 세계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죠.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실 그 요아의 날에 대한 경고성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요아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냐 열방과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심판을 당하는 날이다 라고 이사야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구원의 날이 요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가 임하는 날이다 라고 아모스 5장 18절 이하에 하고 있어요. 또 스바니아 선지자는 우주적인 심판이 행해진 날 겸손하고 위로운 자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라고 스바니아 1장 2장에서 요아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죠. 또 스바니아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에게 전쟁으로 재물이 약탈되고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백성들의 절반이 포로로 잡혀가나 남은 백성들은 성업에서 끊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라고 스바니아에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도 요아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절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본과 제가 봉독하는 말씀이 약간은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뜻은 같은 뜻이 들어있다. 보시고 성경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요아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오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웃의 새에도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다다. 이 재앙을 피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한 하나님의 이 환란의 역사가 오늘날 그리토인들이 저와 이런 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령의 불기둥 성령의 구름기둥 안에 있어야 요아의 날이 있을 이 심판을 우리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 같은 그 성령의 보아심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요아의 날의 그 심판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어야 예수 그들로 우리가 끝까지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성령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성령으로 소망을 가졌어 이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 40여일 동안 제자들 12명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500여 명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라빵에서 전심으로 기도한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야만이 이 시험 환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갖다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라고 해도 너희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전부 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 누가는 이 좋은 것을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했지만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그리고 마태국음 7장 12절에 황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되잡아라. 이것이 이율법이여 곧 선지자다. 말씀하죠. 사도바울도 노마와서 8장 2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야외치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습관이나 마귀에게 조정받는 거짓말 거짓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혹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셀라 성교에 오셔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제가 부족하게 생겼지만 저에게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응답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경험이에요. 경험.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의 요구를 들어주셨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1절 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과 거룩한 산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성을 말한다고 성경학자들은 기록한 걸 봤어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 또는 오늘날 예수교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요하의 날이 임할 환란을 이 자연원청의 메뚜기 때 제한과 같은 직접 경고를 또 신호를 보내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민감해야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의 그 경고 하나님의 그 신호를 들을 수가 있어요. 경고의 내용은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메뚜기 때가 하늘을 덮을 정도로 햇빛을 가릴 지경이 된 현상을 말씀해주고 있죠. 메뚜기 때의 재앙의 현상은 장차 도래야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의 그 심판을 신속하게 여호와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신속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3절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상 같으나 그들이 나중에 땅은 황평한 들 같으니 이것을 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4월 또 5월 달에도 산불이 났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날씨가 가물고 바람은 불고 건조해서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이 난 그 산과 마을이 있는 거리가 한 200m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불의 그 여력에 그 불티가 날아와서 그 마을에 있는 집들을 태웠다라는 보도를 들었어요. 또 강원도에 있는 인척 지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그 집에 있었을 때는 막 물을 미리 뿌려서 집을 태우지 않고 보존을 했지만 출타거나 또 빈집에 있을 때는 여지없이 불티가 날아와서 그 집들을 다 태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그 심판은 우리 성도들의 그 생명을 뺏기도 하고 또 나라의 자체를 소멸시키는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여혜를 여혜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혜 선지자에게 시온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성사인 호각을 불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각은 호각은 아마 호르락일 거예요. 요새 호라기는 아니겠지만 그 호각은 아무 때나 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나팔은 아무 때나 불은 것이 아니었어요. 민숙이 십장에 보면 나팔의 그 조례가 있어요. 나팔을 불 때 나팔을 한 번 불면 무슨 신호 또 두 번을 길게 불면 무슨 신호 이런 조례가 쭉 민숙이 십장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백성들을 집합할 때 또 행진을 할 때 스탑시킬 때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호와의 날이 임박할 때 나팔을 불어서 알려라. 그러니까 전쟁의 날처럼 요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호와의 날의 이 말 환란의 메뚜기 재앙을 전쟁으로 비유해주고 있어요. 4절 그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메뚜기 때가 농작물과 모든 풀과 나뭇잎을 먹어치우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말을 탄 병사들이 전쟁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게시록 9장 7절에 그 메뚜기들이 모양은 전투 준비가 갖춰진 말 같았으며 머리에는 금관 같은 걸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요한 게시록 9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미국과 또 연합군들이 16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실질적으로 군인들을 보내주셔서 낙동강 전선을 지켰죠. 그리고 미군은 그 틈새에 인천 상륙전을 펴가지고 서울을 수북하게 하고 북한 전력을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어쩠습니까 중공의 인민군 150만 명에 가까운 이 메뚜기 때와 같은 이내 전술로 다시 철수 아닌 철수를 하게 돼서 150만 휴전선을 갈라놓고 남과 북 한민족이 서로 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5절 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는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전투대회를 벌려 싸우는 것 같다. 막 치고 왔고 막 한참 막게 싸우는 것이죠.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날이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대 2등병 1병 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가 되니까 완전히 진돗개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전방에서 포병통신문을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 관측소 오피라고 하는 관측서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견 나갈 때 행정마을에 들어가서 제 손톱과 제 머리털과 제 군번을 편지공터에다가 저희 집 주소를 써서 다 봉해놓고 그러고 오피로 가게 되었어요. 오피로 가니까 하늘에서 막 총알서로 슉 슉 날아다닌데 저 총알이도 날아가다가 나한테 떨어지면 내가 죽네 내가 다치네 내가 상의용사 되는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루 이틀을 보내다가 며칠 되다 보니까 그 소리가 파리소리 같다고 적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런데 짬밥이 늘다 보니까 일병에서 상병 병장 되다 보니까 임진강 임진강 다리를 건너서 비무장지대 판문점 안에 비무장지대까지 들어가서 그 며칠씩 주야로 지리박가에서 맞게 훈련을 그런 군생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전후들이 있기 때문에 군기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이렇게 큐티하면서 받아서 혼자 적용해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적용해 갖고는 그것은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큐티로 받아서 그 말씀을 교회 공동체나 사회생활할 때 그것을 적용을 해야 빛이 되고 소금에 마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신앙의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크게 다섯 번의 만남이 있다고 말하죠. 첫 번째 만남은 우리 부모를 만났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야 우리가 지적으로 성장이 되고 지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 사회생활에서의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배우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만남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 받는 자녀로서 이 땅의 환란 고난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 6제로 1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할 테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군인처럼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대여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에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둬도다. 참 참 혼돈이죠. 혼돈. 손자병병에 보면 지피지기는 백전백성이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게 되면 백번을 사와도 백번 다 이긴다는 말을 하죠. 이 아군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적군은 완전 무장을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 달성 못하고 당하는 거죠. 이걸 보고 속수무책이다라고 일자불란한 이 행동으로 김일성이는 72년 전에 6.25전쟁을 일으켰죠. 남한에 주둔한 미군을 우리 북한도 다 소련 철수했으니까 남한에도 미군 철수해라 철수해라 해라 해가지고 남한에 주둔했던 미군이 갔어요. 그리고 미군 철수 다 시켜버리고 또 주일날 남한에 있는 군대들 다 예박을 보내고 휴가를 보내고 거의 반전이 휴가를 가고 예박을 가고 텅텅 빈 부대에 잠을 자고 있는데 땡클로 앞세워가지고 남한을 삼켜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삼켜버렸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다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는 북한이 말하는 조선인민주의의 그 인민을 빼고 국민이라는 걸 딱 가려놔 가지고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해요. 자유민주주의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만의 언제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민 민주주의 하면 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가 있다.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이거 분별을 못하다면 또 북한에게 우리가 밥이 되는 거예요. 남한에는 지금 15만 명의 간첩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유교사변 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다 숙행을 나가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또 전쟁이 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천국 가면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뱀 같은 지혜로 이러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자유가 빠지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육신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끌려 살다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이 눈뜨고 당할 환란에 닥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국은 정말장으로 말한 24장에 여하의 날이 임한 현상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장은 마태국은 24장 29절 맡은 것과 같아요. 마태국은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더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을 하죠.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육은 죽고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아는 다 죽고 십자가에 다 못을 받게 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메뚜기 재앙이나 전쟁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십일자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라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늦이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로 평화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나빠 치료하신 하나님 뭐 이거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700개가 된대요. 수백개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야만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씀은 다이시 조그마한 소년 다이시 블레셋의 그 큰 골리아스를 물리칠 때 한 말이에요. 메뚜기장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 사고의 그 뿌리에는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을 때 그러한 시험이나 재앙이나 재앙이나 환란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처방전을 보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메뚜기와 재앙같은 여호와의 날같은 이러한 시험 환란을 활약했어. 자식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46편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여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말씀하죠. 예수 안에서 예수국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닥쳐와도 피할 능력이 있을 줄로 매섭니다. 포도나무시 예수국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예수국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셨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메뚜기 때나 이방민족에 쳐들어온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더라.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혔어요. 사람들은 큰 돈을 벌기를 원하죠. 또 큰 집에 살기를 원하고 큰 차를 갖고 있기를 원하고 또 사람도 등치가 막 키도 큰 사람들을 바래요. 큰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더 큰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일본 가면 차도 작은 집도 작은 집에서 사는 걸 봤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제가 결혼할 때 40년이 넘었죠. 키가 별로 안 크다고 키가 별로 안 크다고 말하더라고요. 키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로 이렇게 들이대기고 말했는데 하튼간에 큰 걸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큰 교회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더 어렵고 힘들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큰 교회가 좋을 수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또 훈련된 성도들 다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 말씀도 유청하고 좋죠. 분위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꼭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작은 교회라고 해서 꼭 무너지고 연약한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참고로 저는 이 셀라 성교 교회를 개최하기 전에 3년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에 기도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하라 에스크 찾아라 시크 두드려라 노크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셀라라는 말씀을 그때 받았어요. 셀라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 시간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음 5일 시간에 말씀드리고 셀라라는 교회 명을 받고 3년을 기도했다가 2019년 11월 달에 이 교회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성령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신경 쓰자. 이 교회가 좀 작다 성도들이 꽉 작다 하면 또 거기에 맞는 교회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비록 작지만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해도 누가 얘 소리가 시끄럽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걸 저는 믿죠. 오늘 법문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 날에 메뚜기 재앙을 비유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나 전쟁을 통한 재앙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굴대 안에 있으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할 것이고 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릇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애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